방이 3개가 있죠? 네! 여러분은 각자 원하는 방을 골라서 들어가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방 안에 실내 취침이 써있는 방은 실내 취침입니다 단, 각 방당 정원은 2명이고요 정원이 차면 해당 방은 마감입니다 그리고요! 방 하나는 소개 안 해줬어요 나머지 둘은 얘기를 안 했는데? 봐봐, 방이 3개예요 정원이 2명이야 둘둘둘 들어가야 돼 한 방만 실내 취침이야 그럼 방 2개는 오늘 취침이야 야위 취침 또 하나는 뭘까? 야위 취침 야야 다른 취침이 있겠지, 뭐가 어? 아닌가? 그냥 가면 돼요? 우리 너 가는 동안 정하고 있을게 맞아 자, 딘딘! 나는 확고해! 손님을 질러줘, 맞는지 아닌지 1번 간다! 오케이 아유! 아유! 진짜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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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! 야, 좋은 건데? 좋은 거야? 진짜 안 좋은 거야 아니야, 아니야 뭘 쳤는데? 저건 좋은 거야, 좋은 거야 적을 친 거 같은데? 아, 딘딘 형의 심리라... 자, 그럼 내가 갈까? 아니, 안 돼 안 돼 왜? 선우야, 먼저 가 그런 게 어딨어, 형 그런 게 어딨어 형은 운이 너무 좋은데 아니야 나 간다, 나 간다 진짜? 진짜? 리액션! 리액션! 이게 못 하는 거 아니야? 형, 나 어디 갈까? 빨리 아무데나 가 딘딘 따라가, 딘딘 오케이 2번 가, 2번 아니, 딘딘! 형들이 골라줘 가, 네가 알아서 가 여기? 네가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말고 돌아보지 마! 진짜 웃긴다, 저거 진짜 웃긴다 딘딘이 안 되길 바래, 항상 더 하이 빨리 미치겠다 뭐가 되는지 웃겨, 딘딘의 고통이야 자, 1번 방 마감입니다 더 하이 야, 네가 그럼 여긴 이제 못 들어오지 어 아, 근데 왜 또 뭐야? 그래도 괜찮아 선호가 왜 소리 나지? 선호가 왜 소리 나지? 형, 리액션 좀 해줘 리액션 좀 부탁드릴게요 알았어 선호야? 아, 왜 그래 왜 그래? 나부터 들어 나도 여기야 나도 여기야 나 여기 진짜 절규가 한 번만 어, 심장 떨려 나는 원래 처음 시작부터 여기였어 진짜로 진짜로 하나, 둘, 셋 예 예 예 예 예 예